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특별한 아이들이 가득한 그곳 2023 마마 어즈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개성과 강점을 지닌 라이즈도 특별한 아이가 되어 마마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꿈의 무대 마마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제가 한 번 스크롤을 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희 라이즈는 이번 마마에서 오직 마마에서만 보실 수 있는 색다른 라이즈의 무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워밍업 할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스타 카운트다운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죠. 예. 오늘 저희가 해볼 게임은 리듬 속에 그려보는 릴레이 뮤직비디오 드로잉입니다. 아 근데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보죠? 그림은 뭐로 그리면 되나요? 그래서 제가 멤버들을 위해 펼치면 대화면이 되는 아주 스페셜한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 갤럭시 Z 폴드 5를 펼쳐서 대화면으로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다가 상대팀이 제한 시간 내에 릴레이로 그릴 장면을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멤버들이 7명이니까 공평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한번 MC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러면 팀은 각자 집안에서 이제 첫째들과 막내들로 한번 나뉘어 볼까요? 자 형이라고 이렇게 드린다. 첫 재즈부터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첫 재즈 한번! 그럼 저희 뮤직비디오를 한번 플레이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한번 멈춰볼게요. 와 화면 진짜 크고 진짜 좋다. 아 여기서 멈춰셔야 돼. 근데 우리 대충 뭐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오 오오오! 났다! 이 장면을 꾹 눌러서 여기다가 놓으면 이렇게 큰 화면에 멀티 윈도까지 활용이 되니까 아주 그림 그릴 때도 편하죠. 오오! 준비 시작! 렛츠고! 10조밖에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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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빙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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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남았어. 3초, 2, 1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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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 와 야 뭐해 문구야? 이게 문구야? 타미야 진짜 아 망했다 타미야 머리 머리 잘 그려면 머리 머리 땡땡땡땡 그래도 은색이 형 치고 잘 그렸어 머리랑 귀 머리랑 귀 머리를 그려야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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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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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첫째 주의 그림 문구의 절규 괜찮은데요? 똑같네 최대한 어려운 걸로 최대한 그리기 어려운 장면 확실히 화면이 커서 그런지 오 화질이 너무 좋다 아 너무 어려운 지금 장면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됐어 장면 잡았어? 파이팅 여기다 네 이거 말인데? 나왔습니다 어려운 게 저거밖에 없었어 자 준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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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놔주세요 여기 놔주세요 준비 시작 끝 끝 오 벌써 저거 잘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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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넘겨 화면이 확실히 잘 보인다 넘기세요 어 뭐야 이거 좀 구조 좀 씌워봐 스피커 스피커 그렇지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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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는데? 궁금해 궁금해 참고로 타로 형이 제가 그랬어요 저 막내즈요 각자의 포인트를 조금 설명해주세요 저 스스로도 너무 닮았다고 생각하고 똑같아 디테일하다 근데 왼쪽 볼 패인 게 대박인 거 볼 패인 것도 자 자 자 막내즈 저쪽은 배경이 없지만 저희는 이렇게 스피커 배경까지 있고요 배경을 안하니만 못했다 스피커 제가 오늘 뽑은 승리팀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막내츠입니다 아아 네 당연한 결과를 이거는 이거지 라이즈와 함께한 스타 카운트다운 즐거우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멋있다 마마에서 보여드릴 라이즈의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꿈꿔온 Good Vibes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글로벌 K-POP 축제를 맞이해 스포티파이에서 음악 에너지를 충전해볼까요? 지금 바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앱에 들어가서 2023 마마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하면 올 한 해를 빚는 K-POP 아티스트의 음악이 가득하니 긍정의 바이브를 만끽하세요 それでは 도쿄에서 시작될 2023 마마 월드에 뵙ましょう 월드 넘버 원 K-POP 아워드 2023 마마 월드 뮤직 메이스 월드 안녕 Low K-POP 아티스트의 음악이 가득화 2022 마마 월드